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조 2조 천억 2천억 이런 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돈을 버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네. 이제 지금 sbs의 사주에 해당하는 태형건설을 모기업으로 하는 태형그룹이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참 이걸 볼 때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보다도 여러분들 모든 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미래는 리스크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백발백중이라는 표현처럼 항상 자신이 내린 판단이 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의사결정도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죠.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일면 톱기사입니다. 정부는 태형자구책을 내놔라. 태형건설발 프로젝트파이낸스 구조조정으로 시장 정상화 속도를 낸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면 톱기사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 확정채무가 아주 우발채무니까 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간에 땅을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면 토목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짓게 되게 되면 시행사가 있을 것이고 그 시행사가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아마 그걸 흔히 이제 브릿지론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건설사가 시행사에게 직업보정을 하는 말입니다. 이제 직업보정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그런 부채가 아니고 직업보정이기 때문에 우발채무라는 표현을 쓰네요. 태형건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런 직업보정 액수가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가 다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우발채무 3조 6천억 가운데 이렇게 태형건설이 짊어지어야 될 액수가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금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딱 일치가 돼야 하는데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흑자 부도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이제 일치가 안 되니까 뭐 이제 이런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하고 달라 가지고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을 시작했는데 공사가 예정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제 16위 건설사가 태형건설인데 그동안 야물루게 이렇게 사업들을 해오신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직업보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업구조 개선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갚아야 될 돈이나 자금 흐름은 금융권이 일정 부분 이렇게 보장을 해 주지만 자구 노력 파라스 빚을 갚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발 채무가 3조 6천27억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다시피 이 가운데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모기업 이름들 지불해야 될 액수는 한 1조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스 신용평가는 9월 말 기준으로 태형건설 자본총계가 9천5백38억 이것저것 팔아서 갚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4천338억 우발 채무 3조 6천27억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액수를 계열사를 매각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마련해서 이제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여기 이제 봅니까 지금 태형건설뿐만 아니고 한국의 주요 건설사들이 이게 우발 채무 프로젝트 파이낸성으로 일한 우발 채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양입니다. 우발 채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채인데 통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서와 관련해서 건설사가 시행사의 대출을 지급 보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일정에 따라서 진척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건설업계 전체의 이런 일종의 브릿지로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23조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23조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업을 많이 벌릴 거 아닙니까 태형건설이 이런 경우에는 다 누군가 이렇게 이름들 분양이 완료되어 돈이 들어올 때까지 지급 보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돈을 꾸게 되면 그걸 이제 아마 태형건설이 맡았다가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물려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네요. 2024년 또 4분기에 건설업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제조업은 제조업은 이제 불황이 오더라도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업은 하나하나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면 큰 부담이 되고 동시에 특정 프로젝트에 많은 돈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익극하게 되면 몇십 년 정도 잘해오던 그런 회사들도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동화건설의 최원석 회장 선이 굵고 리비아 같은 데서 큰 사업을 많이 하신 분인데 imf 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imf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 액수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2조 정도가 재개발 사업에 묶여 있었던 거죠. 김대중 정부가 조금 이렇게 송도 같은 메리지를 조금 잘 처리해 줄 수 있었는데 정권하고 이런 관계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결국은 최원석 회장이 억울하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도 이제 돈이 묶여버렸으니까 그거를 결국은 회수를 못하고 좋은 그런 대한통운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넘어가버리게 된 거죠. 이제 실제 갚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 우발 채무 규모는 한 1조 2천 3백억 정도 규모입니다. 3조 6천억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대부분은 회수가 가능하고 1조 3천억 정도로 이제 태연 건설이 실제 갚아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 1조 원 정도 그렇게 추결하는 거죠. 어쨌든 참 여러분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 참 이제 언젠가 제조업을 하다가 늦어막한 때에 건설업을 하게 되신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가지고 꼭 화전민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무가 이렇게 계속해서 축적되는 것이 드물다는 이야기죠.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항상 먼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건설업은 한 방을 잘하게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벌지만 그 제조업과의 완전히 특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쨌든 잘 넘어서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회사가 아깝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태형이 그동안 좋은 기업들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지주회사가 있고 밑에 SBS 태형건설 에코비트 산업용 소각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이네요. 이게 몸값이 3조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될 염려는 없을 걸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SBS를 정리하면 거뜬히 넘어갈 것 같은데 SBS는 방송회사니까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의외로 SBS가 실적이 괜찮네요. 보니까 SBS가 2022년도만 하더라도 한 1,500억 가까이 남겼네요. 상당히 괜찮은 회사는 1조 5천억 정도가 여러분들 매출인데 1조 126억이니까 1조 팔아 가지고 여러분 1,433억 원 정도를 남겼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성과가 좋은 거네요. SBS 요즘에 텔레비전 분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1조를 팔아 가지고 1,433억 정도를 남기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데 아마 이제 지금 매각을 에코비트나 이런 한 3조 규모의 이런 알짜 회사들을 팔아 가지고 결국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여러분들 리스크를 안는 거니까 리스크를 안고 뭔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안는 거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를 위험 관리를 아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태영이라는 그런 회사가 취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사업가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인도 이제 투자 결정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항상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 삐끗해서 이러면 큰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하는 데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참 많이 어렵죠. 젊은 나라에 뵈어 가지고. 자 자